상추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계획인 이성훈입니다! 날도 좋고 또 마침 쉬는 날이기도 해가지고 대부도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명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대부도 가는 길에 자바시티라고 커피숍이 있는데요. 엄청난 피규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찍고 저는 놀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나! 거기는 커다란 스태츄 피규어들도 좀 있고 작가님들의 그런 커스텀 피규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볼만 하실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성지 방문입니다. 자바시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바시티 사장님입니다. 액션 피규어 카페에서는 뭐 연예인이죠. 우리 자바미가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손미가라고 합니다. 손님 오셨다. 어 손님 손님 바쁘셔가지고 일단은 역광이긴 한데 사이드쇼 레전더리 마크 43위 이렇게 멋있게 전시가 돼 있고요. 여기 보십시오. 저는 갖지 못하는 프라임원 스튜디오에 1분의 1 사이즈 원더우먼과 아머드배트맨 슈퍼맨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명으로 멋있게 써져서 DC의 트리니티가 딱 있고요. 이거 좀 핫하죠? 아이언 스튜디오 예전에 나왔던 코터 스케일이에요. 버키 너무나 잘 나온 이 팔콘 워머신 마크3 블랙팬서 다이언맨 마크46 이게 진짜 명품이죠. 캡틴 아메리카 11월 버전 블랙 위도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헐크와 코믹스 버전의 타노스도 있네요. 실제로 저랑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크죠. 소니랑 비교했을 때 크기가 상당합니다. 어? 그리고 저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쿼터 곧 리뷰하겠습니다. 4분의 1 커스텀 보고 토니 정장 4분의 1 쿼터 이거 커스텀 했습니다. 아니 새로운 게 좀 많이 들어왔네요. 제가 예전에 왔을 때보다 망가 버전 초사연도 있고 다스베이더랑 스톰트루퍼도 때로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우와 와 여기를 또 좀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엘사누님 쿼터 스케일이겠죠. 그리고 엔터베이에 마이클 조던과 데니스 로드맨 어릴 때 진짜 데니스 로드맨 너무 좋아해가지고 잡지 찢어서 다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이거 이거 뭐예요? 신발도 6분의 1 사이즈로 신발도 6분의 1 사이즈로 또 오 슈퍼맨 쿼터 스케일 올 때마다 1층에 이 부분을 좀 제가 많이 보는데 커스텀 제품들도 많아서 자세히 한번 찬찬히 보여드릴게요. 할리퀸 제수 버전도 있고 아칸 어사일럼 조커도 있고요. 커스텀 바이크들이 예술입니다. 퍼플 조커 커스텀 할리퀸 커스텀 얘는 무슨 커스텀인지 데드샷 커스텀인가 저스티스 리그 멤버들이 쭉 있고요. 저 뒤에 캡티컬 저거 투구 저거 구하기 힘든 건데 자바미가님 취향이 요런 여성 피규어들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요런 것들이 좀 많아요. 데드풀도 여성 버전이 토류도 있고 피첸바디로 아마 이렇게 커스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저런 1대 6 스케일의 군용 찝차도 되게 멋있고 아나킨 시스 버전의 실제로 보니까 예쁘다. 30만 원 후반대까지면 미개봉을 사긴 하던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요 녀석은 다크나이트 쿼터 시리즈 요것도 제가 곧 리뷰하겠습니다. 요 녀석은 아마 하토이 버전은 아니고 엔터베이나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요 위쪽에 제가 주로 모으는 마블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뭔가 커스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퀄크도 타투가 되어 있고 버키도 멋있는 커스텀 바이크를 타고 있어요. 커스텀 쉴드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은 스타워즈 피규어들 쫙 있습니다. 스톰 트루프를 굉장히 많이 보셨네요. 배트맨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기 요 녀석들 다 있습니다. 라스 얼굴도 보이고 제가 뭐 리뷰했던 것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혹시 날개가 있어야 멋있다. 블랙 텀블러와 아머리 4종 알프레도 형님 여기 보세요. 제가 할리퀸 커스텀 텀블러 보여드렸잖아요. 얘는 조커 커스텀이에요. 히스레저 조커 커스텀인 것 같아요. 캣우먼이랑 한때 한참 할인했었던 1989 배트모빌이 있네요. 제가 이제 여전사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의 그냥 커스텀? 약간 섹시한 이미지? 양산품도 있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하나하나 제가 그냥 옷도 맞춰 입고 아니 그러니까 얘는 캡틴 아메리카고 얘는 할리퀸이고 얘는 뭐예요? 파워 버리요. 파워 걸 저 뒤에는 코드 걸 이거는 슈퍼 걸 얘는 힛 걸 그리고 조커 걸 레드우드 걸 저지드레드 저지드레드 여기 빈칸 비어있을 거예요. 네 여기 왜 비어있어요? X4 고스트바스터드 그게 들어오는군요. 네 그래서 공간을 좀 많이 비워야 해서 고스트바스터드 구하고 있는데 제가 안 구해주네요. 4종 저는 구했습니다. 네 스페셜 팩은 못 구했고 그냥 따로 4종 각계 4종 구했어요. 중고장 구했어요. 어렵게 구하셨죠. 어려웠어요. 가신 분이 없는 거 같아. 못 구해요 이거. 못 구해요. 그거 제가 이상훈TV에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이거 핫토이 명품 중에 또 하나예요. 지금 오래된 거긴 한데 고스트라이더라고 네 매물이 예전에는 진짜 안 나왔어요. 명품이라서 요즘에 좀 보이죠? 가격도 많이 싸졌고요. 저 없어요. 나중에 나한테 투표 안 들어간다. 이거 XM 스튜디오 꺼네. 네. 마크 세븐인데 되게 예쁘잖아요. 열어둔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어디면을 좀 봐도 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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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도 멋있고 안 좋은 점이 LED 기능이 없다는 거 아 불이 안 돌아요? 네. 이건 LED 기능이 없어요. 이거 뭐예요? 우와 이건 그냥 국내 배우 간단하게 커스텀 한 건데 내가 그렇게 와도 나 한 번도 안 열어줬는데 촬영 오니까 다 열어주시네. 코믹이에요. 아시다시피 코믹 퀄리티 아시죠? 네. 큐어무중에 퀸시 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터치 좀 많이 했어요. 터치 좀 해주셨고 옛날에 낭만 닥터 김수하고 네. 한석규 씨 유예진 유예진 선배님 많이 닮았네요. 잘 나왔어요. 이병헌 씨와 한유진 씨 보이고 여기 좀 익숙한 북쪽에 계신 분인가요? 네. 북쪽 최고 지도자. 그냥 이렇게 쉽게 열게 돼 있으면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하나씩 득템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의 취향이 이제 슬슬 나옵니다. 어두고 어두고 피전설 이런 거 블레이드랑 미소스 제품 네. 와 이것도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쁘네요. 신을 진짜 잘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마릴린 먼노드 저도 리뷰한 적 있고 타이스토이 있고 그냥 커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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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이제 자질 없어. 아니요 아니요. 네. 좀 도와주세요 와서. 자 여기 샤론 스턴도 있고 이소룡 네. 이거 엔투베이 사망육 쪽이 75주년 이거는 핫토이 거죠. 캐주얼 버전 요것도 좀 명품이라는 소리 듣지 않아요? 네. 제가 사실 여기 와서 3A에 빠진 거거든요. 이거 보고 얘를 못 사고 이베이션 사고 메가트로는 메가트로는 못 구했어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메가트로는 요즘 많이 올랐어요. 홍금부 아저씨도 계시고 네. 견자단 견자단 제가 견자단 팬이에요. 현판도 너무 예쁘다 이거는. 네.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왕자의 게임 또 완전 팬이거든요. 와... 이 녀석들 마지막 시즌을 안 보고 있어요. 몰아서 보려고 감질나니까 하이트 워커도 있고 여기는 이제 좀비 워킹데드라인 네. 워킹데드라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리뷰 못 하니까 여기서 대리만족 시켜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거의 다 3.0에서 나온 거예요. 어김없이 또 여기 여성 커스텀 제품들이 여기는 슈퍼덕 라인이에요. 슈퍼덕이라는 회사에서 코스튬셋이라고 해서 바디를 제외한 헤드, 의상 이렇게 코스튬셋이 나와요. 요즘에 제가 꽂혀있어요. 리에어 오토마타라고요. 게임이에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혹시나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찍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 드릴게요. 저도 게임 안 하는데 게임 안 하는데 그냥 좋아하시는 거 네. 제가 이끌으면 다 이상해지거든요. 아뇨아뇨. 요고 요고 요고. 이거는 진짜 입문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와 이거 진짜 예뻐요. 데스노트 이거. 보니까 예술입니다. 얘는 어디 거예요? 크래프트 라벨. 크래프트 라벨.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제조사도 굉장히 많네요. 네. 우리가 1층 다 봤나요? 아니네요. 1층에 또. 왜 이렇게 많이 모으세요? 베어브릭. 이게 이제 400%짜리들 그리고 뒤에 꽤 1000%짜리. 와 여기 뭐 아이언맨 뭐 울버린 캡틴 아메리카까지 보이고 파워즈 라인들 베어브릭 모으시는 분들은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못 보여드리니까 나중에 기회되면 제가 베어브릭도 어디 공수해와서 한번 리뷰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와이프 표정은 점점 어둡고 있죠. 사는 게 아니고 공수해보겠다. 오. 개인당 프라임원이에요. 프라임원 거. 베네플릭 진짜 얼굴 같아. 수염 표현이나 이런 거 참 잘하셨어요. 여기 흰털 이런 거 기가 막히네요. 그래도. 네. 베네세르 표. 이거는 쿼터 스케일이에요. 우와. 잘 나왔죠. 지금 이 학교랑 거 많이 있거든요. 죽겠습니다. 저는 프라임원까지 못하니까. 더 좋은 거 많으신가요? 여기 와서 이제 제가 보고하는 거죠. 아 여기 이거 이거 이거까지 빠트리러 갈 뻔했네. 아직 한 발 넘었다. 안에 스피커를 연결했어요. 아직 한 발 넘었다. 아직 한 발 넘었다. 아직 한 발 넘었다. 이야 이거 뭔가요 여기는? 피첸이라는 제품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사들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세요. 만져부터 되는데 이 바디가 싱니큰 바디예요. 전부 다. 그게 이제 강점으로 내세운. 이거 만져도 돼요? 한번 보죠. 아 이거 약간 토르팔 그런 거네요. 요즘 토르팔.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1층 본 거고요. 사실 진짜 커스텀 제품의 끝은 2층이거든요.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2층으로. 여기 지금 할리퀸 포스터 너무 예쁘게 하나 있고. 팝아트인데 이렇게 큰 거는 아마 미녀와야수. 팝토이에서 나온 거 벨. 벨.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서 이거 보고 벨을 샀어요. 제가 여기 와서 많이 질렀습니다. 이거 실물로 보고 이제 사야 되니까 실물 딱 봤는데 예쁘더라고. 그래서 샀죠. 곧 이것도 리뷰해 드리도록 하고. 이쪽은 다 커스텀 라인이에요. 거의 다 작가님들. 작가님들. 자기가 안 만들고 작가님이 만들었다는 건 돈을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가격대가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돼요? 100에서 120 정도. 어떤 분은 200, 300씩도. 어 또 하는 분들도 있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까요? 킹 오브 파이터라고. 루시야. 스칼렛 유한스 얼굴이 확실히 다르네. 머리를 바꿨을 뿐인데. 여기는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닥터 스트레인지를 또 커스텀한 여성으로. 네 제가 지금 아직 한 70%밖에 완성 안 했어요. 여자 커스텀으로 한번 만들고 오고요. 웬만한 히어로의 여성화는 다 되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등 보지 마시고 얼굴 하세요. 모자이크 처리 해드릴게요. 얼굴 보여주세요. 나 이상하게 이미지가 더 이상해지는 거 같아요.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존중해 주십니다. 그 와중에 또 이소룡 여성화. 아 이건 킬빌이구나. 네 킬빌. 우마서원. 헤드가 약간 아쉽죠. 이거는 킬빌의 우마서원이네요. 웨딩드레스 버전. 약간 피칠감 느낌으로. 아 이거 블레이드 얘는 진짜 멋있다. 이거는 피치앤바디로 했어요. 이래서 피치앤바디 하는 거구나. 여기다가 염색을 많이 하고 문신 그리고 이거는. 빈센트 방고운가요? 네. 이거는 유화적인 느낌의 요소가 많아서 실사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어. 제 와이프가 처음으로 멋있다 그랬습니다. 여성 바디 한 200개 봤는데도 안 멋있다 그랬는데 이거 보고 멋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예술작품. 진짜 작품 같아요. 진짜 약간 부러워했던. 혀도 만들었어요. 아 혀를 만드셨구나 이거. 대박이다. 오늘 10월에 개봉한. 너무 기대되는. 화킨 피닉스의 조커. 와 이거는 그냥 실제 양산하면 이거 진짜 너무 멋있겠다. 나오겠죠 핫토이로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짜 끝도 없습니다. 이거 뭐 로건도 지금. 이것도 지금 웨더링을 한 거네요. 일레븐 사이드 잘 나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쓰레기통도 이렇게. 비닐봉지까지 너무 귀엽다. 아이유. 이것도 저희 마찬가지로. 쭉쭉해서. 잘 사셨네요.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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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지금. 와 가위선도. 이번에. 이거는 이제 핫토이에 커스텀 하신 건가. 네. 이 핫토이가 오래될수록 가족 제작. 맞아요. 그것도 다 수정해서. 새로 가족 다 까시고. 그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거 뭐 밤 새것다. 와 여기 또. 미국 드라마에요. 멘탈리스트라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제 와이프도 재밌게 봤다. 완전 너무 좋아요. 완전 팬이래요. 이거 헤드가 하기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는 덱스터라고. 그럼 이것도 아쉬워요. 아 너무 좋아하죠. 제가 좋아하는. 아니 제 취향을 이렇게 맞을래요. 저랑 맞으시면. 여자 바디 쪽 빼고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선물을 받았어요. 어 너무 좋네요. 이거 이제 페이퍼토랑 맞으세요. 네. 여기에 이제 양아빠잖아요. 네. 뭐. 여용과 마틸다. 제가 모으지 못했던 제품들 진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와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기. 여기 지금 에러우랑 플래시. 미드 버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시티헌터. 이거는 어렸을 적에 한국 때문에. 토이 거예요. 영원 번째 다시.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아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 잠시만요. 우리 닉퓨리 형님 아닌가요. 네 맞아요 닉퓨리에요. 스피릿이라는 영화인데. 망했어요. 이 영화가. 망한 영화 위주로 다 하시네. 아니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망한 영화만 갖다 놨어요. 네. 이거 양들치 먹으면 괜찮네요. 이거는 흥행했습니다. 네. 흥행한 영화. 한입 알죠. 저건 미드 버전인데. 매즈 미케슨이라고. 너무 죄송해요. 맞아요 맞아요. 울트라 바이 원래. 여전사. 죄송한데 이거 오토바이 몇 개 사셨어요? 같은 오토바이를 색깔만 지금 내놓으니까. 한 분이 여덟 번을 다 다르게 치라고.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의 핫토이나 제가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 커스텀 제품들.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거나. 뭐 몇 채 없는 것들. 그런 제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강메커랑 마이클 조던의. 또 이렇게 같이 또 해놓은 경우도 있고. 신경을 많이 쓰신 흔적들이 좀 있죠. 이킬리브리엄도. 근데 그 총 액션씬 재밌었는데 그렇죠. 총으로 하는 칼 싸움처럼 하는. 우리의 찰리 셰플린. 오드렛 번. 베스파 버전. 블리츠웨이에서. 쿼터 사이즈로 나올 거거든요.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야 여기 뭐. 웅박도 있고. 여기 오면. 자꾸 이런 커스텀 지름신이 오는데. 안 할 겁니다. 커스텀까지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보면 그냥이 아니고 또. 리페인팅을 다 하셨어요. 헤드를. 파이트 클럽. 저한테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그럴수록 굉장히. 지름신이 옵니다. 내가 어릴 때 너무 좋아했던 헐커우건도 있어. 헐커우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할리퀸 여기 다 모여있네요. 드레스 버전 없는데. 드레스 버전을. 두 개나 갖고 계신데. 하나는 실제 핫토이고. 하나는 커스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데드풀. 와. 데드풀 헤드. 라이언 레이너지. 이 헤드 구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양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여기서 보고. 자꾸. 이거 살까? 이거 좋은데.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카페에다 전시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이 모으신 거예요. 거의 뭐 이제. 뮤지엄 박물관 수준인데. 와이프분이나. 집안분들이 좀 어떻게. 반대나 이런 건 없었나요? 처음에는. 그냥 인테리어를 하나만 샀다가. 두 분을 줬어요. 오오오오오. 왜냐면 카페가. 이거 손님들이 보시고. 되게. 좋아해 주시고. 신기해해 주시고. 네. 막 지르는 거죠 이제. 가질 거 없이. 그렇죠. 저도 이제 모르고. 카드도 이제. 네. 아 또 써주고. 근데 어떻게. 이미 다 져지고. 몇 년 동안 모으신 거죠? 아 제가. 임무는 2015년도에 했어요. 그럼 16, 17, 18, 18, 18. 4년 정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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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피지오 카페라고 안 해놨어요. 맞아요. 그냥 자바시티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 좀 이렇게 홍보하시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면은요. 요즘 긍정기인데. 아 예. 뭐 보시는데 그럼. 대략 얼마 정도 드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비공식적이요? 아니면 공식적이요? 지금 저쪽 커스텀 작품들만 봐도. 저쪽만 지금 반 업 되잖아요. 여보 사랑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카페 홍보해 주셔도 돼요. 저희는 화성시 송산에 있고요. 주차시설 완벽해 있고요. 편하게 오셔서 눈 힐링하시고 맛있는 커피 한잔하시고. 이상우TV 화이팅! 성지 방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제가 방문하는 거에 거의 마지막이고. 이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어디 좋다더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거기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송산 자바시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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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